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조국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차기 총선에 출마를 한 해 만에 이야기가 나오다가 당분간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조국이 내놓은 발언을 보니까 총선 출마에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이는데 재미있는 것은 조국이 이준석 쪽에다가 숟가락을 올려가지고 출마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준석이 단칼에 거절을 함으로써 조국의 꼴이 완전히 우습게 되어버렸는데요.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 먼저 조국 같은 경우에는 지도세도 모르게 창당 준비라던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적으로 했는지 물밑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언론 측에서 전혀 관심이 없어가지고 조국 신당이라던가 조국 쪽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동안 별로 드러나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어저께 조국은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리셋 코리아 행동 4차 세미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돌 하나로는 안되겠다면서 22대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더 나아가서 이준석 신당하고 연대해서 200석 이상을 확보해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리셋 코리아 행동이라는 조직은 조국이 주도하고 있는 정책 싱크탱크이고 어저께 리셋 코리아 측은 4차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발기인 대회를 거쳐 공식 출범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상 창당 바로 직전 절차여가지고 정치권에서는 조국 신당이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고 보는 게 중론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조국 쪽에서 이준석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인데 이날도 조국은 차기 총선에서 범야권 진영이 200석을 무조건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200석을 가져야지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하고 연대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이준석에게 손을 내민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준석 쪽에게 SOS를 친 것이라 다름이 없는데요. 하지만 오늘 이준석은 조국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단칼에 거절했으며 이준석은 자신의 SNS에다가 조국 전 장관이 정치적인 움직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듣고 있지만 개혁신당은 조국 전 장관과 정치적인 행보를 같이 할 계획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준석이 조국의 손을 뿌리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지금 상황에서 바보가 아니고서야 조국하고 손을 잡고 정치를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러할 것이 현재 이준석의 입장에서는 조국에게 아쉬울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은 조국이 왜 공개적으로 갑자기 이준석에게 손을 내밀었을까? 그 이후부터 살펴보면 지금 선거제가 조국 쪽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지금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원래 조국 같은 경우에는 출마할 경우에 지역구로 출마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왔었고 조국이 관악구로 이사간 것이라든가 또는 본인의 고향인 부산 지역에서 출마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사실 조국의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지역구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될 가능성이 낮고 또 지역구로 출마하는 것은 명분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전 국민들이 조국이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금배지를 차려고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멍청이가 아니고서야 지역구로 출마하는 것은 자살행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이 때문에 조국 같은 경우에는 비례 쪽을 노리는 것이 거의 중론이었고 실제로 여태까지 조국이라든가 조국의 출마를 돕겠다라는 이들의 행보를 보면 조국이 비례로 출마하는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정치적 움직임을 끌고 왔었는데요. 그런데 이재명과 민주당이 예상과는 다르게 거의 병리평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고 현재 민주당에서는 권역별 병리평 이런 식의 소수 정당을 챙기는 듯한 이런 병리평으로 회개하려고 하는데 말만 소수 정당을 챙기는 것이지 권역별 병리평으로 갈 경우에는 조국 신당과 같은 진짜 소수 정당은 아무것도 챙길 수가 없으며 그나마 제3지대에서 덩치가 조금 있는 이준석 신당이라든가 이낙연 신당 정도가 의석수로 조금 채길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이들이 힘을 합칠 경우에만 조금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조국이 금배지를 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준석이라든가 이낙연 쪽으로 기생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낙연 쪽에서는 조국과는 손잡을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건 이미 옛날부터 알려져 있었고 이미 이낙연 같은 경우에는 조국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조국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으며 특히나 이낙연이라든가 민주당을 탈당을 한 김종민 쪽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의 민주당 개딸들하고 조국 소호대와 같은 이런 지지층들에게 질려가지고 민주당을 때려치고 나와서 신당을 만든 것인데 얘네가 조국하고 손을 잡을 일은 없겠죠. 조국하고 손을 잡는 순간 구태 취급을 받을 것은 불보듯이 뻔한 상황이며 이낙연 쪽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는 조국이라면 정말로 손사래를 치고 있기 때문에 조국하고 이낙연 쪽이 합쳐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조국의 입장에서는 반윤 정치를 전면에 내걸고 있는 이준석 쪽에게 우리가 힘을 합치면 범냐 200석을 만들어가지고 윤석열을 찍어낼 수 있다. 탄핵을 시킬 수 있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을 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사탕 발림을 하면서 이준석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인데 이준석도 바보는 아니죠. 조국의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넘어갈 사람은 아니고 또 무엇보다도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먹을 게 없는 쪽에는 쳐다도 안 보는 스타일입니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준석하고 조국의 상황을 놓고 보면 조국이 절대적으로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이 조국하고 손을 잡을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 현재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쪽하고도 손을 잡네 마네 하면서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 조국처럼 체급도 안 되는 애가 손을 잡자라고 이야기하면 동네 개가 먹다 뱉은 갈비만도 못하게 보이지 않을까 뭐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솔직히 정치권에서 이준석이라든가 이낙연 말고도 제정신이 바뀌었다면 조국하고 손을 잡고 정치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혐오하는 정치 중에 하나가 정치인들이 정치 권력을 얻어가지고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려고 하는 방탄 정치를 가장 역겨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보더라도 금배지를 얻어서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모습이며 실제로 조국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2월 8일 날 이심 선고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때 혹시라도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조국의 속셈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고액의 세비를 받으면서 정치 권력을 손에 쥐고 그걸로 방탄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저는 속보인을 제안을 하고 있으니 이준석의 입장에서는 조국하고 손을 잡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겠죠. 아무튼 조국의 지금 상황을 보면 본인이 전부 자초한 것이긴 하지만 철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조국은 황태자라는 말을 들었었고 본인 역시도 자신의 SNS에다가 소주병을 가지고 대선질로 좋은데이라고 이런 말장난을 하면서 차기 권력은 자기 것이다 라는 이런 꿈을 꿨었는데 그게 전부 다 개꿈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양쪽 정당에서 모셔가기는 커녕 갈비 신당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는 이준석의 신당에서조차도 조국을 개뼉다귀 취급을 하고 있는데 참 초라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며 아직까지도 본인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범야권 200석을 외치며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는 조국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실소가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